네, 저희가 이번주 러브샷으로 1회를 했다고 합니다. 와아아아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한 해 동안 저희 엑소 많이 살아주신 만큼 멋진 무대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뮤직뱅크와 함께 한 해의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방송되는 가요대 축제 여러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두! 네, 크리스마스!